자 우리 금양주지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1타 넘버원입니다.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긴급속보가 나왔어요. 어떤 속보가 나왔냐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 어떻게 했죠? 1조원 투자 유치를 위해 지금 미국과 캐나다 출장길에 올라섰습니다. 이것들이 금양과 또 어떠한 관계가 있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기내 100조원 이상에 대한 투자 유치를 약속을 했던 누구예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 앞으로 오늘 18일부터 언제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13일 동안 1조원 이상의 해외 투자를 나서기 위해서 받아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약 50조원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치를 달성을 했었죠. 지난번에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더 받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쭉 보시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경기도지사님께서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2차전지 신소재 A 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 바로 1조원 이상의 해외 투자 유치를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지금 여의도 찌라시에서도 금양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또 촬영을 하고 있고 당연하게 이러한 호재들이 주가와 연관이 되면 주가 상승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금양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제가 정확하고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금양이 주가가 1차적으로 하락세가 나온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들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도 강력하게 장대 양봉에 대한 캔들이 생겼는데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죠. 나왔던 이유가 뭐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금양 대주주 우리 루강기 회장님께서 대주주 2,400억에 대한 블록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악재다 시장에서 반응을 했다라고 상당히 아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온 다음에 저 자금들 2,500억이라는 자금들은 다 어디로 갔죠? 루강기 회장님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시 금양 회사로 들어가면서 금양이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감한 설비 투자를 루강기 회장님께서 분명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안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주가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되시고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긴급속보가 나왔어요. 이 긴급속보 내용들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면서 금양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다고 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긴급속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루강기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주식을 담보로 520억 원이라는 큰 자금을 조달을 좀 완료했습니다. 이 자금들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금양에 대한 지분 몇 퍼센트예요? 1.59%를 담보로써 홍콩 업체와 어떤 걸 했죠? 판매 조건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지금 엄청난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일단 되신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가 자세하게 또 살펴보면 일단 홍콩 회사죠. 홍콩 금융회사인 밀레니아 캐피탈하고 판매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는데 3,800만 달러를 조달을 했습니다. 하나로 아까 말씀드렸던 520억 원 가량을 조달을 완료했다. 이번 계약 같은 경우는 만기가 5년이에요.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은 금양에 대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위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 자금들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밀레니아 캐피탈한테 몇 퍼센트? 1.59%는 맡겼다고 보시면 되시고 류 회장님이 맡긴 주식 가치에 대한 금액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로만 850억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금액을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환매 조건부 주식 매매 계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담보로 맡긴 다음에 자금들을 빌리는 건데 주식을 넘긴 주주가 일정 기간 뒤에 다시 주식을 어떻게 해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담보권이 실행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매각이 됩니다. 매각이. 시장이 매각이 되는데 이렇게 매각될 것을 우려하고 류관기 회장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당연하게 환매 조건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끔 방어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정말로 금향을 사랑하는 회장님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 국내에서 진행된 환매 조건부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국 사무대출 업체 에커스트 퍼스 같은 경우에는 환매 조건부 계약 체결을 어디 어떤 회사들과 맺었다고 했을 때 한미약품, 셀트리온, 셀리버리, 롯데, 관광개발 등과 함께 진행을 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고 하지만 금향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근거지를 하고 있는 밀레니언 캐피탈에서 아시아 각국에서 환매 조건부 매매 계약을 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자금들을 조달을 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륙보호에 대한 배터리는 최근에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하고 콩고 리튬 자원 개발 회사와 최근에도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하게 부각이 되면 주가 상승하고 연관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보시면 루강기 회장님께서 2,500억이라는 자금을 어떻게 했어요? 회사의 설비 투자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대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당연하게 지금 금향에 대한 주가를 올리려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되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금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주가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권에서 지속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권에서 어떻게 됐죠? 박스권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난번에 대한 저점 구간을 한 번 더 이탈을 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올라온 다음에 아직까지 현재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유지하는 모습들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하락 추세에 대한 구간들은 지금 어느 정도 탈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이유밖에 남지가 않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서 일단 긴급 속보가 나왔어요. 어떠한 긴급 속보냐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향 같은 경우에 최근에 4.695에 대한 배터리를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SDI 출신 인사들을 대거 임원으로서 영입을 하고 있는데 금향 같은 경우에 올해 1월부터 지금 뭐를 했죠? 4.695 배터리에 대한 시험 생산을 시작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내년 6월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최근에도 지난해 4월부터 이양도 전 SDI 상무 이사님을 전적으로 영입을 하면서 이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과거 삼성 SDI에서 전기 생산 기술을 팀장으로 역임을 했고 삼성 SDI에 대한 독일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합작사인 배터리 설비 업체에 대해서 뭐를 했죠? 바로 합류한 다음에 초기 건설과 제조 기술을 역임을 했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인재이시고 보시면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금향 배터리 설비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바로 류강지 회장님께서 너 여기 와서 일 좀 해볼래? 우리 금향을 위해서 너의 기술력을 펼쳐봐라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합류를 하면서 엄청난 실력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금향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삼성 SDI 출신들을 보시면 김현석 전지팀장하고 바로 정주식, 기술팀장, 구영재, 김수홍에서 상당한 많은 팀장들하고 연구위원들을 대고 임원으로 영입을 했는데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배터리 관련 경험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우수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4695 배터리 같은 경우에 안정성하고 수율이 상당히 중요하죠. 생산품에서 양품을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분량률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확보를 하기 위한 수율을 높이기 위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서 삼성 SDI 기술진들을 대거 영입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도 파일럿 설비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R&D 센터에서도 신축을 하면서 제조 설비를 완료를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배터리 셀에 대해서 시험 생산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신다면 금양이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지에서도 건설 중에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내년이죠. 올해 연말까지 완공을 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2170 배터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할 예정인데 바로 6월부터 6월부터는 뭐를 생산을 한다? 바로 465에 대한 배터리도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면은 2170 같은 경우는 삼성 SDI하고 파나소닉하고 테슬라 등의 행사 내용 규격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업체들의 지금 뭐죠? 바로 완성차 업계에 대한 납품 파일을 어떻게 해요? 피자처럼 나눠 먹겠다라는 분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금양이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 엄청난 파일을 어떻게 해요? 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럼 바로 주가 상승하고 당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금양 같은 경우에 단기 단타적으로 절대 공략하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볼보에서도 완성차 업계에서 보시면은 그 주요 납품을 했었고 2021년부터 2170 배터리에 착수를 하면서 작년 10월 달에 개발을 금양이 모두 다 완료를 했어요. 이런 부분만 봐도 엄청난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보시면은 다 얻다 정리를 해놨냐면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분석자료로서 금양에 대한 상승 전망 분석자료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우리 금양 주주님들이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일정에 따른 상승 전망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서는 영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정보까지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우리 금양에 대한 주주님들이시라면은 앞으로 금양이 10만원을 넘어서 20만원, 30만원까지 또다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놨고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사랑의 힘으로써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죠. 이렇게 보시면은 제 개인 번호로 2번, 2번 참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금양 분석자료 다 무료로써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절 비용 받는 거 없이 사랑의 힘으로써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 꼭 요청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잘 모르겠어.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그런 초보자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보시면 텔레방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받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엄청나게 좀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다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위해서 보시면은 상반기 1억 모으기 프로젝트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200명가량 들어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무료로써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죠. 여기 개인 번호라고 참여라고 참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은 300명까지만 받고 더 이상 받지 않을 예정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정말로 좀 큰 수익 낼 수 있도록 제가 이거 다 역시 뭐로 진행을 한다? 무료로써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청을 하신 다음에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참여라고 요청을 제 개인 번호로 하시면 되시고 내가 좀 분석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렇게 이번 참여라고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은 이 분석 자료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10월에 개발을 완료했고 보시면은 금양 같은 경우에 4695 배터리를 또다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 4695 같은 경우에 테슬라 규격으로서 이 4680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번 충전하자마자 600km를 이제 달릴 수가 있는데 이 600km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자동차를 우리가 기름을 기름을 만땅으로 이제 충전을 했다라고 했을 때 보통 400km에서 450km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km로 달릴 수 있는 상당히 뭐여 부산을 왕복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 거리가 상당히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배터리 생산성도 상당히 31%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감이 어떤 것들과 연관이 됐다라고 봤을 때 인터배터리에서 2024년이죠. 2024년 이제 지난달에 좀 열렸는데 이 4695에 대한 배터리를 지껏 갖고 나와서 이제 그 시연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코엑스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그 상당한 뭐여 그 금양에 대한 기술력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금양 이제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에 이제 계약 여부가 상당히 또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시중에 알려지다 보면은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납품에 대한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역시 어디서 나와야 된다. 공시사항으로서 나와야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양이 이런 문제 과거부터 문제가 됐던 이유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여의도 찌라시로서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 여의도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금양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술력을 공개하지 않아 뭐 더 이상 지켜봐야 될 것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당연한 게 지금 중요한 것들은 상당히 납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크게 강력하게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들 단기 단타적으로 보지 마시고 금양에 대한 분석자료를 읽어보신 다음에 정말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또다시 우리가 10배 이상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가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아직까지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 모으기 방황 들어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략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되신다라고 또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금양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큰 수익 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오늘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